전력망은 송전과 배전을 포함한다 다음 설명은 옳은 용어를 써주세요 전력개통운영업체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전력망을 전력개통망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거꾸로 읽었네요 개통전력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전력망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작은 규모의 별도의 전력망으로 구성되고 배전만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마이크로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설명이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를 초소규모 전력망이라고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멘트예요 우리는 마이크로그리드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개통망 죄송합니다 자꾸 개통전력망 자꾸 제가 너무 입에 베있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죄송하고요 공식적인 용어는 개통전력망입니다 죄송해요 자 되셨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계속 넘어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은요 태양광 어뢰를 구성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모듈의 직병열을 구성하는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해주세요 이런 형태가 제일 좋은 형태입니다 각각 보기의 내용들을 암기하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쓰시기 때문에 이걸 맞고 틀리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보기를 주워주고 순서를 나열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부지 면적을 선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저는 모듈을 결정할 것 같아요 모듈을 결정했으면 사실상 임버터를 결정하셨겠죠 저는 임버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게 된 다음에 임버터의 최대 전압을 기준으로 직렬을 결정할 거고요 직렬이 결정됐으면 전체적인 용량을 따져서 병렬수가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모듈 수량이 결정이 날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가, 바, 가, 마, 그리고 4, 5, 6 됐습니다 잘 정리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11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제가 KEC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피레 시스템 중 뇌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전송하는 거 낙뇌, 수뇌부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해서 접지 시스템까지 연결해 놓은 인화도선 시스템이 될 거고요 구조물의 뇌격을 받아들이는 그걸 우리가 수뇌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뇌격 전류를 대지로 방류하는 설비 접지 시스템 접지 시스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인화도선 시스템, 수뇌 시스템, 접지 시스템 좋습니다 다음은 12번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상 이거는 딱 모델링 돼 있는 형태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이상신호가 뭡니까? 조치사항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태양전지 전압 이상시 운전 상태를 얘기를 하고 태양전지 전압 검정 후 정상시 5분 후 재기동, 재가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별표를 뺄까 말까 했다가 앞으로 좀 자주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그대로 뒀습니다 가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13번 보시죠 분산 전압 계통의 특구압 계통의 순시 전압 변동률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암기각이죠 3, 4, 5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 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준이니까 허용 기준이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도 나왔으니까 다음에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 그래서 단위가 여기 써져 있어서 안 쓰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쓰는 습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번이요 태양광 어레이에 다음과 같이 음영이 발생할 경우에 전체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자 이쪽은 음영이 졌으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직렬 애들은 전부 다 음영된 용량만큼 그리고 안 된 건 안 된 거대로 전부 다 출력이 나오겠죠 그걸 사실상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전부 다 합해 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여기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얘도 80이고 여기 두 개도 8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80짜리가 곱하기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8개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요 100으로 진짜 출력되는 게 8개 있다라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발전 출력이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하시면 1440W 정도 나오겠네요 단위도 와드니까 와드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단위가 없기 때문에 꼭 답에 단위를 써 주셔야 합니다 자 되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15번이요 태양전지 모듈에 다른 태양전지 회로와 축전지의 전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 역류방지 다이오드라고 하죠 자 용어 자체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역저지 다이오드 역류방지 다이오드 저는 역류방지 다이오드가 좀 더 입에 붙어 있어서 역류방지 다이오드라고 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16번 보시죠 태양광 발전 시공 시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이 끝난 후 어레이의 점검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전압의 극성을 확인하는 거 맞고요 단자 전류가, 단락 전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은요 맞습니다 비접지가 돼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16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17번이요 축전지 부착 개통 연계 시스템에 이용되는 발전방식 세 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니까 사실상 개통에 축전지가 연결되어 있다 얘를 왜 연결했냐라는 겁니다 자 축전지를 연결했던 건 비상실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제 대응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부하 평준화용이 있어요 부하 평준화 그 다음은요 자 개통 안정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좀 너무 극단적이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많아요 자 방제 대응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비상사태에 방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화제예요 자 화제 시 공급 전원이 끊겼을 때 내가 이 축전지를 어떻게 연결하겠다 왜 썼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프링쿨러라든지 또는 소화 설비라든지 피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정전시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동작을 했을 때 그러한 특정 재해방지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 거 요만큼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부하평준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하평준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거 설명은 정기적으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 이거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실은요 부하평준화 평준화 평균부하 우리가 부하를 실제 사용하게 되면 그쵸 우리가 0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24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언제 정기를 많이 써요 라고 하면 그쵸 사실 그쵸 12시 그리고 13시 요 정도의 부하를 이렇게 좀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쵸 설비는 만들어야 될 설비는 이만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만큼을 좀 이렇게 좀 분산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하평준화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원자력발전소 두 개 만들어도 되는데 뭐 하나 만들어도 되고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태양전지 출력과 축전지 출력을 변형해서 부하의 피크 시에 여기 앞에 건 빼버리시고 부하의 피크 시에 운전에서 수전전력의 증대를 억제해서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요정도 억제까지만 쓰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하평준화 대응용입니다 자 그 다음요 개통 안정화 대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이제 축전지 용량이 커진 거예요 얘는 사실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로 충전 다 한 거예요 E-TWN 배터리를 가지고 다 충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변 시 기후의 급변이라든지 개통의 급변 여러분들은 개통의 급변하는 경우 개통의 용량이 급변하는 경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전을 해서 그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신다고 보시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요 그 대신 방제대응용 그리고 부하평준화 개통안정화 이 정도만 쓰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방제대응용 그리고 부하평준화 대응용 개통안정화 대응용하고 자 여기요 재해등의 요거까지 재해등 정전시 전환대에서도 빼고 특정재해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자 그 다음은요 부하평준화 같은 경우는 부하의 피크시에 자 그래서 수전전력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요 개통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그래서 그죠 이 정도 그죠 개통전압을 상승해야 할 때 축전지 방전해요 뭐 요것도 빼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역류를 줄이고 요것도 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자 부하가 급변했을 때 그때의 축전지를 방전해서 개통을 안정화한다까지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배점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좋습니다 17번이었고요 7 7 9 10 11